니가 제일 좋아하는 해 난 그건 다 나일 테니까 참 우리 다른 분들 영원히 들어와 네 마이 아이돌 다이어리에 나타난 여러분의 MC 태용관입니다 좀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있고 제가 MC를 준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와 오케이 벌써 1년이 됐어? 그렇죠 벌써 1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Pops in Seoul에서 MC권의 첫 돌 기념 파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좋습니다 각자 인사 한 마디씩 해주세요 너와 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BK의 왼팔 어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K의 오른팔 리더 주인입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에서 경관형의 성대를 맡고 있는 찬입니다 아 음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헬스보이의 두뇌를 맡고 있는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하나씩 다 맡고 있는 네 제 신체들입니다 일단 멤버들 다들 뭐 파티 즐길 준비되셨나요? 아 좋겠습니다 또 이런 날 저희가 빠질 수 없죠 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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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처음이야? 이게 첫 방송이야? The new The new Hello everybody First thing first Please allow me to officially introduce myself I'm 김병관 The new host on Pops in Seoul This time I'm here 표정 어색한 것 얼굴이 굳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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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이랬어 벌써 이랬어 그래 이게 딱이라니까 노래가 아 아 Proof day by day We will get to know about 손민투어 아 손민 나 왜 이렇게 어리워치셨대? 손민투어 NG권이었지 NG권 너 우리랑 했을 때는 거의 원테이크로 하잖아 아니야? 아 요즘은 잘 안 틀렸어 그러니까요 NG권 확실히 빨간 머리일 때 안면 근육이 굳어있네 와 1년 전이면 19년 10년도 12월 저희가 이제 니쥬 투어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저 갔다 오자마자 너가 연습해서 보내고 그랬잖아 맞아요 맞아요 병관이 형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약간 찡하다 동상이 뭔가 우리에게는 김병관뿐이니까 형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 형 지금 어떻겠어 병관 씨 어떠세요? 뿌듯합니다 뿌듯한 됐는데 아 우선은 정말 얻은 게 많은 거 같아 영어 신경도 많이 는 거 같고 약간 그 뭐라고 하지 뻔뻔함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 병관이가 약간 그 옛날에는 조금 어색한 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뻔뻔해 그게 뭔가 할 때도 뻔뻔하단 말인데 긍정적인 말이에요 진짜 썬이네요 저희가 진짜 아리랑의 아들이라고 불러거든요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또 깜찍한 케이크까지 첫돌 첫돌 아 이거 뭐 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죠 아 이제 첫돌 네 바로 이제 하면 될까요? 와 와 오호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 둘 셋 넷 첫돌 축하합니다 첫돌 축하합니다 첫돌 축하합니다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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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들 초이스들 그리고 팝신서울 모든 스태프분들과 이제 시청자분들 또 에이스 제 주위의 모든 분들 다 건강하고 행복한 또 이제 새로운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 MC과는 3만 6천 5백일까지 MC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장풍으로 초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목구멍 유용해요 하나 둘 셋 연필 일단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 세 개가 대표적인데 오늘은 마이크 실 축구공 축구공 돈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안 보고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수희가 눈을 이렇게 한번 가려주세요 살짝 이렇게 너무 대진 말고 안 보일 정도만 네 앞만 가려도 돼 이런 식으로 가려주고 뭐 빼는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요? 안 뺐어 안 뺐어 안 뺐어 잘 섞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이제 손을 뻗으시면 됩니다 손만 뻗으면 돼 손만 뻗으시면 됩니다 눈 감고 네 눈 감고 있어요 닿네 잡았다 이럴 줄 알았어 축구공으로 낼 거야 스트라이커 킥 스트라이커 킥 우와 제2의 손흥민 선수가 되기 위하여 제2의 손 어쩌니 뭔가 빼는 소리가 들려나 당연하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축구공을 들었겠습니까? 네 왜 들으셨어요? 이 축구공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라쵸 동그라쵸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팝스 인 서울을 통해서 지구 모든 사람들에게 힐링을 준다는 그런 명 MC가 되겠다는 뜻으로 이 축구공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청진기 집었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전 세계에 계신 모든 팝콘들의 지친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명 MC가 되겠다고 마이크는요? 그냥 팝스 인 서울 MC로서 오래 하겠다는 뜻인데 돈은요? 돈은 MC로서 부자가 되겠다 실탈은요 실탈은요 오래 사는 만큼 MC를 죽을 때까지 하겠다 사실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가 많겠다 축구공만 안 정해져 있었는데 정말 위기를 기회로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멤버들이 뒤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로 저를 위한 축사와 축가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축사와 축가요? 준비를 했죠 아 정말요? 축사 준비됐습니다 축가도 준비됐죠? 축가요? 아 근데 사실 뭐 정말 고퀄리티가 아니어도 괜찮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저희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꽌이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꽌이 위로해 주지? 꽌이의 영원한 친구야 꽌이 만약 기쁠 때면 누가 같이 웃어주지? 팝스인서울 팝스인서울 꽌이의 영원한 친구야 놀리라는 거 아니죠? 진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진심인데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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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친구야 나의 사랑이 팝스인서울 아나 김공관 BK 팝스 팝스 BK 팝스 BK 팝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나 무슨 아 사랑한다 아 축하한다 나는 나는 너의 나는 나는 너의 나올 때 살짝 창피할 뻔했다 네 이번 코너는 골잔치 퀴즈 코너입니다 골잔치 퀴즈가 최종 점수 합산에서 1등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네 너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문제를 슬쩍 봤는데 저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조금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제가 힌트 한 바퀴 돌고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거는 바로인가요? 네 바로입니다 MC 꽌이 부르는 팝스인서울 시청자의 애칭은 무엇일까요? 도문! 도문! 와우가 빨랐어요 팝콘 어떻게 알았지? 이건 알지 이건 알아야지 팝콘은 알아야지 저는 카르멜 팝콘이었거든요 어 그 정도로 팝스인서울 애청자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어 저는 여기서부터 좀 막힐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에요 멤버들을 조금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댄스 퀴즈입니다 어 팝스인서울 최고의 인기 코너 댄스아웃에서 최고 뷰수를 기록한 춤은 무엇일까요? 직접 추면서 맞춰주세요 판단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근데 나는 솔직히 제일 뷰수가 높은 나는 솔직히 에이스꺼 얘기하고 싶다고 에이스꺼 얘기하고 싶다고 에이스꺼 얘기하고 싶다고 아 너무 있었는데 뷰수가 에이스꺼 나쁘지 않아요? 뷰수가 다른 유명하신 선배님들 거 많이 했으니까 저는 BTS 선생님들은 다행이 많이 동훈 블랜피크 선배님의 Kill This Love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받아야겠다 우리 팝꾼들이 골그룹 댄스를 좋아져요 동훈 그 레드벨벳 선배님들의 몬스터 아 구이던 자 레드벨벳 선배님의 사이코 정답 춤 춤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이코 모르네 사이코 준 준 준 준 You got me feeling like a 사이코 사이코 너만 눈 바쁘 정답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대로 맞추도록 할게요 아 그건 먼저 맞추면 이득인 거구나 MC권이 댄스아웃에서 보여주지 않은 댄스는 무엇일까요? 1번 신메뉴 2번 앤소 3번 다이너마이트 4번 More & More 자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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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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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 와우씨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와우 4번 More & More 탈락 찬 3번 다이너마이트 뭐야 했는데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내가 이거 담았거든 첫 번째가 뭐였죠? 신메뉴 또 또 또 또 또 했어 이거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4번 뭘 이거 했었어 이거 뭘 아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옆에서 다 봤어 와우씨 탈락 다이너마이트 언제 했어 다이너마이트 안 했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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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다행이다 자 다음 문제 에이스는 지금까지 팝스인 서울에 총 몇 번 출연했을까요? 총입니다 총 저희가 직접 안 했어도 되는거죠 그렇죠 그냥 뭐였죠 에이스가 출연한 회차입니다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준 준 4번 업 찬 찬 7번 업 진짜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어 에이스 단골 게스트에요 에이스 단골 게스트에요 눈치 싸움이야 이거 준이랑 나 일단 없어 둘이 와우 와우 다운 다운 으악 눈 너무 아까워 동훈씨 2분의 1에요 2분의 0 잘 골라요 잘 골라요 8번이냐 9번이냐 동훈 동훈 8번 아 정답 우리 8번이 나왔다고? 자 좋습니다 대박이다 다음 문제 합숙 플레이 최고 기록 깨기 미션입니다 손가락 펀치 1등 세븐어클럭 한겸군이 954점을 걔 이상한 거래 했습니다 네 기계 등장해주세요 네 799점 오 오 2위 고스타인 진우씨의 점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제 역대 2위 에이스 찬 네 오 아 아 아쉽습니다 와우씨 863점 와 이로써 찬씨 획득 다음은 12월 25일 방송된 팝스인 서울 오프닝 멘트에서 발췌한 퀴즈입니다 세계 최초로 문자메시지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송된 실험을 하면서 문자가 성공한 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찬 메리 크리스마스 이 그림의 정답을 먼저 멤버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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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여러분들의 마스코트를 그림판에 그려주시고 1등을 엑시판으로 레츠킷 나의 마스코트입니다 아 귀여워 아니 이건 약간 미역질이 아니라 와 어떻게 자 마지막 문제 와 이거 어렵다 자 이제 중간 점수 준 1점 동훈 1점 찬 4점 와우 4점입니다 10점? 10점이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그거 아니야? 인생 한방이야 우리 인생 한방 10점은 너무 5점 5점 5점으로 가시죠 어차피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 네 다음 문제입니다 팝스인 서울 대망의 마지막 문제 정말 초고점입니다 저조차도 조금 맞히기 힘들었던 그 문제 어려웠어요? 네 팝스인 서울 요일별 코너 맞히기 미션 아 다음 보기를 보고 요일별로 코너를 알맞게 배치해주세요 네 찬 월요일 보이는 라디오 탈락 오케이 월요일 준 아리라 라디오 비하인드 탈락 신곡 뮤비 소개 신곡 뮤비 소개 정답 워우 수요일 수요일 팝스인 서울 오락시 팝스인 서울 오락시 팝스인 서울 오락시 워우 탈락 오케이 월요일 첫 번째 브랜드 뮤직 앤 앤 팝 팝터 뮤 오케이 어 어 트스테이 앤 댄스하우투 앤 케이팝 딕셔너리 앤 어 오케이 요일은 그냥 한국으로 하셔도 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어 마이 아이돌 다이어리스 오 오케이 목요일 어 목요일 목요일 케이팝 핫스팟 오케이 오케이 앤 앤 어딨어 어딨어 저거 팝스 플레이 어 앤 앤 앤 앤 랄 아 라디오 비하인드 클립 오케이 앤 금요일 팝스 라디오 워 워 정답 아 아 아 준 씨에게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물 들어와 주세요 와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자 준 씨 네 이거 지금 뜯어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뜯어볼게요 네 묵직하죠? 뭐야? 묵직해요 어 장난 아닌데? 박스인절 그거 아니야? 동작이 성립이라는 거로 맞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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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참여한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포함하는 그런 아티스트 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멤버들한테 이 게임 열심히 시키려고 전자기기가 또 고가의 전자기기가 들어있다고 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저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재미있게 촬영을 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팝스 인 서울 열심히 진행하는 MC로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댄스 아우트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박살 내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과 모이는 라디오 시간으로 재미있게 노는 그런 MC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저희 병관이 잘 부탁드리고 에이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집이었습니다. 셋! 투 비하일 에이집 감사합니다. 안녕!